제가 내일 소개팅을 합니다. 별일 없으면은 복장을 딱 요렇게 입을 생각이에요. 어디 가냐고요? 사랑이라는 보물을 찾아 나서는 트레저헌터? 상대를 모르잖아. 일단 은별이 양갱이 아닌 것 같고요. 여자라고 했고요. 이쁘다고 했어요. 결혼식에는 쫀득이가 사위를 봤으면 좋겠네요. 2년을 이어줬으니까요. 아빠 최초로 지각을 안 하셨어요. 무슨 소리예요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 무슨 장례식장 무슨 예식장 다 잡아놨다며? 제가 오늘 컨텐츠를 받고 진짜 뭔가 걱정 반 설렘반 해서 설렘반에다가는 천안 베리 웨딩홀 잡아놨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걱정 반에다가는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을 잡아놨어요. 궁금한 게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. 생물입니까? 아 당연해 당연해 생물. 제가 이분과 만난 적이 있긴 한가 행사장 포함해서? 물어볼게요. 저도 잘 몰라가지고. 한 두 번 봤는데 두 번? 아 두 번 봤다고요? 네 두 번. 원래는 오늘 사실 수련님을 몰랐어요. 제 의도를 알겠죠 이 정도면. 그러면 혹시 그 연기 가능합니까? 제가 안드레 벗었을 때 대표적 연기. 아 그러면 제가 이 컨텐츠 들어가면은 뭔가 물건 만지면서 이런 건 할 시간이 좀 없겠군요. 아 그쵸 그쵸. 그럼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오늘 비난을 위해서.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거 학도 좀 접으신 거예요? 아니요 이거 이제 A4 형들 제가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안에 만든 거예요. 아 진짜? 분홍색 장미의 꽃말을 아십니까? 무슨 뜻이죠? 맹세입니다. 당신에게 줄 맹세의 꽃. 근데 상대가 두 선자가 쫀득 있지 않습니까? 혹시 몰라서 이 꽃을 준비하면서 채움을 준비했어요. 하하하하 지금 진짜 나가네. 죽여버리겠다는 맹세. 일단 들어와주세요. 이리로 이리로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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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절대 말하시면 안돼요. 원하는 입 안대를 살짝 벗어주세요. 오 진짜 안보이는구나. 생각하시는 분도 다 아니죠? 일단? 일단 예상은 안됩니다. 뭐 어필할 거 있나요? 춤이라도 추실래요? 아 그래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춤을 추시는 분은 아니군요? 아 네. 하하하하 자 오늘 소개팅료는 가면을 벗고 공개해주십쇼. 트위치에 사시는 분은 있죠? 아 그쵸? 네.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말하라는 고트거든요. 안녕하세요? 말하면 안돼요? 뭐 실루엣만 봤지만 잠깐이었잖아요. 예. 어땠나요? 채용 이런걸 떠나서 안전한 쉐입이다. 왜냐면은 제 머릿속에 제 눈에 익은 쉐입들은 없었어요. 아 그쵸. 뭐 첫 눈에 익은 쉐입들 아니었다. 이분 코풀 휴지 좀 주세요. 코풀 휴지 들어요? 네. 코 좀 풀고 오지. 조금 깔면은 유튜브에 쓰기 어려워지니까. 아니 요부금. 뭐야? 되게 오늘 위해서 많이 준비해오셨네. 알겠습니다. 예 손 여기. 음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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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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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각이 있구요. 성각이 있구요. 지각이 있구요. 하나 뭐였죠? 후가 후가 후가. 그 다섯개 중에서 일단은 제일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. 후가 파트를 좀. 형수하고 오셨나요? 아 그래? 아 저 형수했습니다. 그러면 그. 마라님이 안기로 만든거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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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면은 머리는. 네? 아 머리 냄새? 자 마트실 준비됐어요? 알겠습니다.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왜이렇게 싱크로벙글해 이씨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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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한번. 하하하하 하하하 무슨 냄새가? 어 뭐랄까. 네? 놀이공원 향기? 하하하하 구체적으로 좀. 아 약간 같이 데이트할때 그 놀이공원 특유의 꽃밭에 있는 느낌.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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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경쾌한 분위기와 그 안에서 느껴지는 포근한 어떤 사랑같은 애정같은.. 아니 걔 변태 새끼네 이거.. 옷 향..옷 수가..옷.. 집 향기가 어떤가요 좀? 혼자 사시고 계신 것 같아요. 또 근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여자친구 같았을 때 바람에 삭 날렸을 때 그 샴푸 향! 아아.. 샴푸 향 좀 어떠신지? 아 좋죠. 그럼 좀 이제 머리 이렇게 살사날리는 그런 느낌으로.. 알겠습니다. 아 저기요 잠깐만.. 그렇게 때리시고.. 죄송한데..아 죄송한데.. 본인이 하는 게 아니야? 아냐..아냐..아냐..아냐..아 아 이분이 하신거에요? 아냐..아냐..아냐..아냐.. 코에 들어갔어 코에 들어갔다님처럼아! 아니 코에다가 머리카락을 집어넣었잖아! 코에다가 머리카락을 집어넣었잖아! 제사람이! 어? 우리 집에 있는 인형 냄새가.. 자 그래요? 두둑인가? 지금 찾아간 거 아니에요? 뭘 꾸덕꾸덕하고 있어 이씨? 우리집에 찾아가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봐주세요 찾아가실 의향이 있나요? 네 오오오! 의향이 있다고? 오늘? 아냐아냐아냐 아무튼 지금 후각했고요 다음 이제 미각으로 넘어갈 거 같은데 괜찮으실까요? 너무 이때 한 거 아니에요? 네? 왜요? 아니 먹여주는 거예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두 번쯤 만났다고 하는데 제 인상이 어땠나요? 얼굴이 길어요 두 번 봤잖아요 첫인상과 두 번째 인상이 어떻게 달랐나요? 처음은 스위터인데 지금은 좀 와 형 단짠단짠이 원래의 매력이야 아 그래? 지금부터 좀 스윗모드 이쁘다 안 보이잖아 일단 처음에 시각했고요 두 번째 후각했고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갈 건데 세 번째는 미각입니다 그냥 주는 음식들을 빼빼로 게임을 좀 진행하러 가겠습니다 어? 조심해요 빼빼로 한입에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가는 건가요? 기다리는 건가요? 와주세요 가! 아 위심! 다 한 거 아니야? 빼빼로 게임은 금요미 아닌가요? 다하면 어떡해요 다았어요? 네 아니 저기요 다 왔다고요? 다하면 어떡해요 성인들인데 뭐 어때요? 뭐 미안 울어? 울어? 아니 다하면 어떡해 당황했잖아 지금 아니 뭐해? 그게 아니고 너의 선이 느껴졌는데? 아니였어? 이 스토리였어?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울어? 빨리 어떻게 해 어떡해? 어? 나 올해 처음인데? 뭐야? 미친놈 말이야 이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뭐 하나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? 이 부분 유튜브 인터뷰에서도 재밌는지를 물어봐 둘래? 그럼 이제 다음 음식 아니요 뭐해 이 시기야 뭐해 뭐하려고 저희 딱 두번 봤나요? 그러면은 고것만 물어봐야 되나요? 제가 이거 추후게요 이제 네 술자리 다같이 모인 술자리였나요? 아니면은 뭔가 저거 물어볼까 비슷한거 끌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거요? 봉지 쏜거 아니에요? 언제ech brake 이 과연 여자 치킨다 아 저 공허 공허 Riv 되게